추천면 됩니다. 카메라가 있는 기종이라 화상도 확보 가능하고요. 알았어. 근데 제 통화는 왜 엿들은 거예요? 운전 씨 그게.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예요. 돌아가면 큰일 났어 이거는! 돌아가자! 도망가자! 지옥! 지온의 창 바란다! 지온의 창! 돌아가자! 지온의 창 바란다! 남성으로 보이는 운전자 1인 확인! 너는 포위됐다! 저항하지 말고 차에서 내려! 지온의 창 바란다! 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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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완성 자무역대회입니다.